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을 김해가면 우리의 삶이 사실 더 없게 되지 않다 여러분들이 받은 몸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나눠주는 김치는 김치가 아니라 여기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맛있는 김치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과정에 잘 전달되도록 사랑을 담아 정성을 다해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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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